안녕하세요. 메가스터디 김기철 선생입니다. 자, 이제 6평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우리 6평 준비해야죠. 제가 오늘 갖고 온 주제는 이겁니다. 빈칸입니다. 6평 대비할 때 빈칸이요. 막연하기 어려운 문제가 아니에요. 제가 이제 현장에서도 항상 하는 말인데요. 빈칸 딱 두 개만 기억해라. 오답을 지우면 되지 않냐 전부 다. 뭐냐면요. 첫째, 줄거리입니다. 줄거리 놓치지 말아라. 근데 제가 이 말을 왜 했냐면요. 오늘 제가 줄거리 잡는 법을 좀 보여드릴 건데요. 바로 이 케이스트 앞 케이스트에서 고3용 케이스트에서 키워드는 잡니? 라는 주제로 제가 케이스트 하나 올려놓은 게 있죠. 그거의 연장선이에요. 이제 문제풀이 할 건데요. 국어 문제를 풀 때는 키워드를 잡잖아요. 근데요. 아니 왜 영어를 풀 때는요. 키워드를 안 잡고 가로 열고 닫고 군문도 케래요. 그러니까 문제가 안 풀리는 겁니다. 뭐냐면 수식어과 뼈대를 구분하지 않고 똑같이 기억하니까 머리가 붕 떠버리는 거예요. 제가 바로 전 케이스트에도 말을 했던 내용인데요. 우리말로 한번 해볼게요. 탐의 아들이자, 제인의 아들이며, 마이크의 형이자, 제니퍼의 남동생인 탐스는 전 세계적으로 가장 아름답고 서정적인 시를 쓰는 시인으로 유명하다. 이거 영어 쓰면 네 줄입니다. 다 중요해요? 아니죠. 이거 일치 불치 문제 아니면 중요하지 않죠. 하고 싶은 일이 뭐예요? 탐스는 시인이다. 이게 키워드잖아요. 근데 국어를 풀 때는 이게 한국인이다 보니까 우리가 배우지 않아도 수식어과 뼈대가 구분됩니다. 그러니까 필터링 되거든요. 계속 수식어과. 근데 영어를 읽을 때 이게 해석의 과정이 필요하다 보니까 해석은 해봐야 하는 거 맞는데 학생들이 가로 열고 닫는 거예요. 아니요. 줄거리입니다. 줄거리만 놓치지 않아도요. 선지가 확 줍니다. 운이 좋으면 그것만 갖고도 답이 나와요. 근데 운이 좋은 거고요. 두 번째가 뭐냐. 선생님들이 항상 하시는 말씀이 있죠. 지문 안에 근거 있다. 근거로 푸는 겁니다. 자 간단하게요. 빈칸이라고 하는 게 막연하기 어려운 게 아니에요. 일단 위치를 확인합니다. 그 다음에 나한테 뭘 물어보는 거지? 난 물어보는 것만 대답을 해야지. 자 그 다음에 잡종어 뺀다. 자 줄거리. 자 이거 보여드릴게요. 바로 앞 케이스에도 말을 했는데요. 줄거리라고 하는 게 이거예요. 주어동사 목적어 보호에 우리가 오형식을 괜히 배운 게 아니고요. 자 내가 물론 문제 풀 때 svo 이런 거 안 씁니다만 모모는 모모다 모모를 와 모든 언어의 공통점이에요. 그렇다고 모든 수식어를 다 빼버리면 해석의 왜곡이 생기거든요. 육합원칙만 들어가면 됩니다. 특히나 언제 어디 어떻게 왜 시간 장소 방법 이런 거 몰라도 돼요. 그냥 언제 어디 어떻게 왜는 꼭지로 가면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자 제가 보여드릴 게 이겁니다. 지난 케이스에 연결된 거고 이제 문제 풀 거예요. 연결어는 답의 근거 문제의 시그널이다. 자 뭐냐. 필자가 자기가 주장하는 말을 어디다 썼는지 알려준 거예요. 그러면 여섯 문장밖에 못 쓰거든요. 영어 보통. 평균 여섯 문장인데요. 물론 많으면 한 여덟 문장까지 가지만 보통 16줄에서 17줄입니다. 문장은 6개 정도 문장인데요. 아니 문장도 아까워 죽겠는데 부연설명을 왜 써요. 예시가 나면 예외 없습니다. 100% 예시 앞 문장은 주장하는 문장이에요. 그리고 필자가 자기 말을 제가 요약 정리합니다. 그 아 다시 나 여태까지 쓰레기 말했다. 이제 집중할 일 장치예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대신에 사실상 이런 연결어. 그 다음 자기가 자기 말을 요약 정리합니다. 그래서 그런 까닭에 요약헌데 다시 말해. 줄거리 믿으시는 건 맞는데 근거 문장 믿으세요. 아 나 주제문 어디 썼어 알려주는 시그널이에요. 그 다음 제발 줄거리 좀 잡아라. 키워드만 안 넣을 수도 안 틀린다. 자 무슨 말이냐면 제가 작년 6평에 자 이제 딱 1년 전 문제입니다. 정답률 38%짜리 문제 갖고 한번 해볼게요. 자 뭐냐면 저는 빈칸 문제 풀 때 최종 문장부터 읽지 말라고 얘기하거든요. 문장을 묶으면 보여요. 뭐가 보이냐. 빈칸 위치가 뭐죠. 마지막 문장이죠. 뭐예요. 결론만 구하면 됩니다. 이 글의 결론으로 뭐는 말이 안 되겠니. 결론을 구하면 돼요. 모든 글은요. 소재에서 벗어날 수 없고요. 모든 빈칸은 위아래 관계 나라에 문제를 풀어요. 아직 푸는 거 아니에요. 영어는 국어랑 다르게요. 문장이 몇 개 없습니다. 여기 한 세 문장밖에 없기 때문에 연결어가 나온다던가 아니면 동사를 보면 알 수 있거든요. 주장하는 문장이. 뭐 명령문 해야 한다. 할 필요 있다. 중요하다. 이런 식으로 볼게요. 얼마나 감사한지. 그 다음 문장 뭐예요. 예를 들어. 첫 문장 소재로 끝난 게 아니죠. 예시는 원래부터 없어도 되는 문장이고요. 얼마나 주장하고 싶은 말을 쓴 겁니다. 얘는요. 소재기도 하는데 이 글의 주제문이에요. 예시 편하게 읽는 겁니다. 대충 이런 말이구나. 그 다음 몇몇 비평가하는 콤마콤마 사비구문이고요. 관심이 거의 없다. 명령문 해야 한다. 할 필요 있다. 중요하다. 이런 주장 동사 아니에요. 한 번 읽어보세요. 나 읽지 말라고 얘기 안 합니다. 읽을 겁니다. 힘 빼고. 그 다음 문장. 이건 뭐 뭐이다. 명령문 해야 한다. 할 필요 있다. 중요하다. 안 들어가요. 힘 빼고 읽어보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우린 결론만 구하면 돼요. 근데 이 글의 소재도 알고 이 글의 주제를 알고 앞 문장을 압니다. 여기 당연히 읽어볼 겁니다. 왜요? 읽어놓은 바야 이 문장이 쓰게 되고요. 또 숨겨진 주제문이 나올 수도 있으니까. 근데 문제 풀 때는요. 다시요. 지금 주제문이 어딘지는 알고 푸는 상태예요. 두 번째. 줄거리를 믿으세요. 잡 정보를 빼야지 보인단 말이에요. 뭐냐면 이렇게 풀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젊은 현대 예술가들. 자 어떤 예술가냐. 디지털 기술을 채택하는 젊은 현대 미술가들은 아 두 번째 동사 앞에 닫아야 돼. 여기야. 이건 부정어니까. 그대 관행에서 그대 관행에서 디지털 기술을 사용하는 또는 채택하는 젊은 현대 미술가들은 거의 컴퓨터를 언급하지 않는다. 이렇게 읽으면요. 이거 끝날 때까지 기억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니요. 보여드릴게요. 모는 주어입니다. 모모는 젊은 예술 현대 예술가들은 그 다음에 수식어고 한 번만 읽습니다. 디지털 기술을 채택하는 그들의 관행에서 동사 들어갑니다. 부정어 놓아야 돼요. Make reference가 언급하다예요. 거의 컴퓨터를 언급하지 않습니다. 잠깐만요. 이게 딱 다가와요. 젊은 현대 미술가들은 컴퓨터를 거의 언급하지 않는데 이게 될까? 안 될 것 같은데 튕긴단 말이야. 이게 선생과 학생의 차이점이에요. 선생은요. 단어 수거 다 아는데 해석이 안 다가오면요. 직감해요. 이거 비유적 표현 아니면 생략구조다. 읽다 보면 알려주겠지. 근데 학생들은요. 단어 수거하는데 해석이 안 돼요. 좀 튕겨요. 난 망했다. 안 망했어요. 읽어보세요. 일단 소재는 이거예요. 핵심 명사를 소재로 하거든요. 젊은 현대 미술가들 자 명사가 이겁니다. 컴퓨터를 언급하지 않는다가 의미는 모르겠지만 컴퓨터를 언급하지 않는데 자 그 다음에 읽지 말라는 게 아니라 예시는 원래부터 없느라 같은 말이니까 한번 쭉 읽고 넘기는 거야. 근데 여기서 알려준단 말이야. 이 의미가 뭔지를 볼게요. 예를 들면 웨이드 가이트는 추상주의학파인데 후야에 워드 프로세스 프로그램도 사용하고 잉크젯 프린트로 사용한 무슨 추상파 사람인데 이 사람은 자기를 컴퓨터 예술가로 부르지 않네요. 예를 들어서 예를 들어서 예를 들어서 이제 알겠네. 이제서야 알겠네. 읽다 보면 알려주겠죠. 같은 말입니다. 현대 젊은 미술가들이 컴퓨터를 언급하지 않는다는 얘기는 자기를 컴퓨터 예술가로 부르지 않는데요. 그 다음에 읽지 말라는 게 아니라 줄거리만 대충 따라가면 돼요. 여기는 근거 문자 아닌가 편하게 읽어보세요. 게다가 몇몇 비평가들 콤마콤마 사비꾸문 아니 그의 작품을 감탄해하는 비평가들도 거의 관심 없습니다. 그의 광범위한 사용 컴퓨터 사용하는 거에도 관심이 없어요. 예술 제작 과정에 아니 비평가들도요 이 IT하는 사람이 컴퓨터 막 쓰는 거에도 관심이 없습니다. 이건 근거 문장은 아닙니다. 이것이 현저한 대조예요. 30년 전과 대조 아니냐 근데 그때가 언제냐 예술가들 컴퓨터를 활용한 예술가들이 복습할 때 놓으시는 거 봤고요. 레이블이 동사할 때 부르다 칭하다예요. 30년 전에는요 컴퓨터를 사용하는 활용하는 예술가들이 비평가들에 의해 뭐 좀 적절하지 않게 부당하게 컴퓨터 예술가로 불렸었거든요. 30년 전에는 이거랑 다르지 않냐 조금만 기다려 이거 기억도 하지 마세요. 옛날에는 컴퓨터를 쓰면 컴퓨터 예술가라고 했대요. 이랑 다르대요. 자 이제 다시요 주제문을 믿습니다. 근거 문장을 믿으세요. 필자 혹시 말 필자 혹시 말 현대 젊은 예술가들은 컴퓨터를 언급하지 않습니다. 자기를 컴퓨터 예술가라고 부르지 않아요. 자 빈칸 위아래 관계 나라의 문제 풉니다. 안 문장합니다. 현대 세대 예술가들 현대 세대에게 어? 그럼 뭐예요? 야 그러면 요마라고 요마라고 동의하냐? 주제문하고 현대 젊은 예술가와 아니 예술가들 현재 세대랑 같은 말입니다. 자 주어들어갑니다. 컴퓨터는 수시곡은 소으로 봅니다. 콤마콤마 사비꾸문 보다 적절하게는 콤마콤마 사비꾸문 노트북 컴퓨터라고 하는데 랩탑이라고 하는데 노트북 컴퓨터는 그냥 하나예요. 어디? 모아놓은 것 중에 수시곡은 소으로 봅니다. 자 다시 탐의 아들이자 제인의 아들이며 마이클의 형이자 제니퍼의 남동생인 탐스는 전 세계적으로 가장 아름답고 서정적인 시를 쓰는 시인으로 유명하다. 탐스는 시인이다예요. 육하원칙을 제외하고 원래부터 없는 수시곡입니다. 그거 볼게요 다시. 컴퓨터는 하나입니다. 모아는 것 중에 모 봉합되고 휴대 가능한 수시곡입니다. 컴퓨터는요 디지털 장치 중에 그냥 하나예요. 끝 수시곡 한 번만 읽으세요. 그들의 사회적 삶과 일하는 삶을 연결시키는 야 이걸 어떻게 다 기억하냐 필자가 지금 말하고 싶은 이게 전체예요. 근거 문장 먼저 볼게요. 줄거리 젊은 현대 예술가들은요 컴퓨터를 언급하지 않습니다. 즉 자기를 컴퓨터 예술가를 부르지 않아요. 그 다음에 쭉 근거 아닌 문장을 읽어봤어요. 앞 문장입니다. 그럼 요즘 세대에게 요즘 예술가들한테 컴퓨터는 그냥 자기의 디지털 장치 중에 하나란 말이에요. 근데요 이걸 왜 틀렸는지 아세요? 학생들이 제발 수시곡 좀 빼라. 뭐냐면 이렇게 있는 겁니다. 제가 그냥 해석을 다 도와드릴게요. 위드 다음에 명사 다음에 ing가 나오면요. 위드는 해석을 안합니다. 명사가 뭐뭐한체 뭐뭐 하면서에요. 원래 해석하면요. 태블릿과 휴대폰이 능가하면서 PC죠. 퍼스널 컴퓨터니까. 인터넷 사용에 있어서 요즘엔 태블릿과 휴대폰이요. PC를 능가하면서 그리고 에즈 다음에 주어 동사가 나오면 따라서가 가장 기본 해석이거든요. 근데 보세요. 별표 절대로 안 줍니다. 디지털 장치는 아무것도 담지 않음에 따라 방 크기에 이거 보세요. 중앙 처리 장치이고 외운 적 없죠. 유평에서 장유평 별표 안 줬죠. 왜 안 준지 아세요? 수식 오브는 원래부터 없는 거기 때문에 절대 별표 안 줍니다. 근데 학생들은요. 이거 단어 모르면 쪼는 거예요. 하 요즘에 얇은 디지털 장치가 방 크기에 중앙 처리 장치랑 전혀 닮지도 않고 부피가 큰 대엑사 컴퓨터 이전 몇 십 년 전과도 같지 않음에 따라 가져와 지금 좀 봤다 싶게 지금은 대니하로 보인다. 컴퓨터 예술관은 마침 내핑 칸이다. 이렇게 읽으니까 어떤 일이 발생하니? 해석한 것 같지? 빈칸 나 못 찾습니다. 그러면 왜요? 머리에 잡 정보가 너무 많이 들어갔어요. 다시 할까요? 탐의 아들이자 제인의 아들이며 마이클의 형이자 제니퍼의 남동생인 탐스는 전 세계적으로 가장 아름답고 서정적인 시를 쓰는 시인으로 유명하다. 탐스는 시인이다만 알면 되는데 육하 원칙을 제외한 수식 오브 들어가니까 머리가 붕 떠버리는 거예요. 볼게요. 한 번만 읽고 넘기는 겁니다. 전치사 명사 수식 오브예요. 뭐 태블릿과 휴대폰이라든지 인터넷 사용에 있어 컴퓨터를 능감에 따라 이제 기억 안 해도 돼. 또 콤마 콤마 사이는 삽입 꾸미라고 하잖아. 수식 오고 그리고 얇은 디지털 장치가 자 방 크기의 중앙 처리 장치와도 아니면 이전 몇 십 년 전에 덱스탑 컴퓨터랑 닮지 않음에 따라 기억도 하지마. 모모는 우린 가주요. 동사 들어갑니다. 동사 들어갑니다. 보인다. 뭐가 물어본 것만 대답하세요. 마침내 꾸미는 말 자 볼까 답이 왜 안 나옵니까 볼게요. 수식 오구를 안 빼니까 글이 안 보이는 거예요. 육하 원칙을 제외하고는 수식 오구는 원래부터 없는 겁니다. 탐의 아들이자 똑같아요 그거랑 그럼 볼게요. 주제문입니다. 젊은 현대 예술가들은 컴퓨터를 언급하지 않습니다. 다시 말해서 자기를 컴퓨터 예술가라고 부르지 않아요. 안문장이에요. 요즘 예술가 세대한테 컴퓨터는 그냥 디지털 장치 모아놓은 것 중에 하나인 것 뿐이에요. 물어본 것만 대답합니다. 결론 그러면 컴퓨터 예술가는 빈칸으로 보이지 않냐 얘들아 상상하지 마 주제문에서 고대로 가져올게요. 그럼 지금 컴퓨터 예술가는 뭐니 상상하지 마시고요. 우리가 지금 요약한 거에 답이 다 있어요. 지금 뼈대를 잡아놨단 말이에요. 컴퓨터 예술가는 예술가는 언급되지 않는 겁니다. 상상하지 말고요. 고대로 가져올 거예요. 지금 컴퓨터 예술가는 언급되지 않는 걸로 보인단 말이에요. 고대로 다. 같은 말이 뭐죠? 컴퓨터 예술가라고 불리우지 않는 게 발생한 겁니다. 지금 컴퓨터 예술가라 불리지 않아요. 지금 물어보여요. 컴퓨터 예술가는요. 지금 언급되지 않아요. 컴퓨터 예술가 불려지지 않아요. 여기서는 가져올 수는 없어요. 요즘 세대한테 컴퓨터는 디지털 장치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물어보는 게 컴퓨터 예술가는 근데 여기는 컴퓨터 예술가가 없잖아. 근데 여기에는 컴퓨터 예술가라고 정확하게 나오잖아. 컴퓨터 예술가는 없다. 컴퓨터 예술가라고 불려지지 않는다. 얘들아 빈칸에 무조건 없다. 불려지지 않는다. 언급되지 않는다만 답으로 구해져야 된단 말이야. 1번 컴퓨터 예술가는 깨어있다. 2번 영향력이 있다. 3번 구분된다. 4번 문제가 있다. 5번 없다. 아니 이게 어떻게 38%냐고요. 익스틱트가 답이잖아요. 컴퓨터 예술가는 지금 불려지지 않는 시대예요. 컴퓨터 예술가라고 컴퓨터를 언급하지도 않습니다. 그럼 컴퓨터 예술가는 그냥 멸종된 거예요. 없는 거예요. 답이 5번 그렇게 생각해 볼게요. 이 지문 전체 기억할 자신 있어요? 아니요. 빈칸 문제 풀자 딱 두 개입니다. 뭐하고 뭐? 줄거리 놓치지 말아라. 잡정부 좀 빼라. 두 번째 근거 문장을 믿어라 합니다. 자 우리 그런 말 들어봤죠? 지문 안에 근거 있다는 말 들어봤는데 아주아주 많은 학생들이요. 근거로 문제 안 풉니다. 어설픈 해석으로 풀려고 해요. 그러니까 빈칸이 너무 킬롱제로 변하는 거예요. 두 번째 근거를 찾는 학생들조차도 어떤 문제가 있냐면 눈으로 봐요. 잡정부를 빼야 뼈대와 육하원측만 남겨야 필자가 의도하는 바대로 글을 따라가는 겁니다. 해석이란 한국어로 옮겨놓은 게 해석이 아니고요. 필자가 의도하는 바대로 이해하는 게 해석이에요. 그래서 키워드를 꼭 잡으셔야 돼요. 그래서 지난 케이스 내용과 이번 케이스 내용이 같은 거죠. 단지 지난 케이스는 키워드 잡나요를 문장으로 보여드린 거고요. 오늘 실제로 문제를 풀어본 겁니다. 6형 남는 기한 동안에 좀 빡세게 준비하시면 분명히 한 개 두 개 유형은 웬만하면 마스터할 수 있거든요. 지금 남는 시간에도. 그러니까 빈, 순, 삽이 전부 다 킬러라고 하는데 제 생각인데 두 개 정도는 그래도 마스터 가능할 거예요. 남는 시간에 좀 빡세게 공부하시면. 원하는 것만큼 공부하고 원하는 것만큼 성적 오르는 자, 그런 유평 되시기를 원합니다. 감사합니다.